안녕하세요. 송중해 전쟁객입니다. 오늘 제가 동암에 와서 먹방을 좀 해볼겁니다. 영상은 길게 안하겠습니다. 영상은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?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? 요 집에서는 이렇게 요거를 해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린 다 잘 알고 하기에 문어 볶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요거 지금으로 먹으러 왔습니다. 밥 오면은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맛있게 됐습니다. 오늘은 좀 하루를 더 많이 넣어요. 나는 그 그렇지밖에 안 나jak 걸로book싶네. 음. 고춧가루 고춧가루 Miami 고춧가루 이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몇 가욕하는거 이렇게 당겨요 아주 맛있어 이거 섞지 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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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응, 괜찮아요 향기바가 해달라 말이죠? 형님, 양념 덜어냈어 응 눈에 덜어냈어 형님, 밥 지금 다 먹고 와 양념에다가 밥도 볶아서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형님, 밥을 시작하려고 드셔야만 여러분, 날치 볶음이 아니고, 문어 볶음 눈에 덜어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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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생기도 괜찮아 국물에 비벼 넣는다니까 진짜 맛있어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 먹방은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메모하는데